항상 나는 그랬다. 내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 비난하고 경멸했다. 세상은 한시도 나를 반긴 적이 없었다. 다니는 학교마다 쏟아지는 민원에 고등학교 강제 전학만 다섯 번째. 오늘도 전학 온 첫날. 지난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. 야!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. 종례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? 너 뱀파이어라며? 뱀파이어가 하필 전학을 와 우려글. 야! 대답 안 해? 미안해. 미안? 미안이면 돼? 네가 튀는 바람에 내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는데? 안 되겠다. 오늘 우리 이쁜 전학생 손 좀 봐줘야지. 넌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. 내가 이렇게 시간내서 정화해주려고 하잖아. 또 어디 가려고? 또 도망가려고?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야지. 잘... 잘못했어. 어쩌라고? 난 잘못 안 했어. 어디부터 맞을래? 예쁜 전학생? 안녕? 뭐하길래 여기 다 모여있니? 어? 김민재! 오랜만이다? 오늘 하루 종일 왜 안 보인 거야? 아휴... 그냥 늦게 등교하다가 담임한테 걸려가지고 교무실 총수하다 이제 끝났어. 어? 근데 누구야 쟤? 아... 쟤... 뱀파이어야. 오늘 전학 왔어. 우리 반으로. 마침 손봐주려던 참인데... 어? 이게 누구야? 김용준 아니야? 몸 안 뒀다고 또 학교 쉬었다던데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. 어? 부자 집 도련님이 뭐 그렇게 병약하나? 어? 어? 뭐 그런 건 다 됐고? 우리 전학생이랑 인사나 해볼까? 이야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. 난 뭐해. 그래봤자 괴물인데. 괴물이도 뭐든 이쁘면 됐지 뭐. 너 이름이 뭐야? 이서우. 이서우? 예쁜 이름이네. 난 박민재야. 앞으로 잘 지내보자. 잘 지내게 뭘 잘 지내! 아우 진짜! 방금 나랑 친구 먹었으니까 괜히 괴롭히지 말고. 아... 또 시작됐네. 집이나 가자! 그래. 그래. 아서우야. 응? 내일 보자. 서우야.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그치? 어... 응. 날씨도 좋은데 우리 끝나고 다 같이 놀러 나갈까? 영준아 넌 어떻게 생각해? 좀 냅둬. 부담스러워하잖아. 아니야. 이게 다 친해지는 과정이라고. 그럼 끝나고 다 같이... 아 야 박민재! 너 어제 담임 선생님이 청소 끝나고 남으라 했는데 아우 쬐다고 교무실 오라는데? 아... 역시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네. 꼭 가야하냐? 아 줄나 화났어! 그럼 어쩔 수 없지. 빨리 와! 아... 이따 점심 시간에 점심 같이 먹는 거다. 알았... 빨리! 쟤 원래 저래. 어? 어? 응? 쟤 원래 저런다고. 딱히 너한테 아기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야. 아... 응. 며칠 뒤면 또 관심 없어 할 거야. 그때까지만 좀 참아. 아... 알겠어. 쟤 저러는 동안 괴롭힘 만당하게 막아줄게. 걱정하지 마. 서호야! 많이 먹어 이거. 내가 사는 거니까. 아... 응. 그거 하나만 깨작거리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봐. 아하... 괴롭히지 말라더니 지 혼자 다 괴롭히고 있네. 야! 먹기 싫대잖아. 야 나 얘랑 어디 좀 다녀온다 엥? 어디 가는데? 교무실 아까 담임이 뭐 심부름 시킨 게 있어서 내가 같이 가줄까? 됐어 쟤랑 다녀오면 돼 뭐해 안 일어나고 어 응응 저 교무실은 이쪽이 아닌데 나도 알고 있어 응? 뭐해 안 안고 어 응 아까 애들 때문에 제대로 밥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편하게 먹으라고 아 아 고마워 듣자 하니까 뱀파이어들은 뭐 팩으로 된 피 같은 거 가지고 다닌다면서? 여기서 먹고 적당할 때 다시 돌아가자 제때제때 안 챙겨 먹으면 위험하잖아 응 뭐해? 얼른 안 먹고 그게 오늘 먹을 점심을 안 가져왔어 뭐? 그럼 어떡하게? 중간에 조퇴해야지 뭐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들고 나왔어 집 갈 때까진 괜찮겠어? 응 뭐 괜찮지 않을까? 응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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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? 급할 땐 이렇게도 한다며 괜찮으면 좀 먹던지 어? 빨리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마라 응 안 먹어? 저기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는 거야? 보통 뱀파이어라면 네 친구들처럼 괴롭히고 혐오하잖아 근데 넌 전학 온 지 겨우 하루 된 나를 왜 자꾸 도와주려고 잘해주려고 해? 어 뭐 그냥? 같은 반 친구잖아 어? 아휴 그래서 먹을 거야 말 거야 아 응 뭐 먹을게 자 오늘도 수고했고 조심해서 학교해라 내일 보자 빨리 나오기 잘했어 이제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네 누가 안 따라오는데? 어? 설마 서우야 우리 피해서 가려고 일찍 가는 거야? 이렇게 도망치듯이? 야 좀 섭섭하다 아무리 어제 우리가 그랬어도 우리 오늘 밥도 같이 먹고 친구 먹은 거 아니었어? 어 아니 그게 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? 그럼 됐네 다 같이 놀러가면 되겠다 그치? 어 그거 좋네 어이 그거 좋아 어 어 그 그게 야 박영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우리 지금 서우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좀 냅더라 오늘 하루 종일 끌고 다녔으면서 학교 끝날 때까지 끌고 다니려고? 아 뭐가 어때서? 뭐가 어떠기 그냥 보내줘 야 뭐해 안 가고 아 응응 가 갈게 언제까지 그럴 건데? 또 뭐가 아 아쉽네 같이 놀러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이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음 글쎄 그냥 뱀파이어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잖아? 넌 왜 그러는데 아까부터 너답지 않게 쟤한테 관심 두고 참견하잖아 그냥 불쌍하잖아 왔어? 이번 학교는 어땠어? 괜찮아요 그래 아 오늘 점심 안 가져갔더라 점심 어떻게 했어? 알아서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꼭 챙겨 다녀 알았지? 네 네 뭐 그냥? 같은 반 친구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애야 그럼 한참 나 다시 한참 같이 다시 한참 다시 한참 다시 한참 다시 한참 부끈 아 다시 한참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